3개의 세럼을 한 병에 담았다 왜? 시너지 시너지 때문이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성분을 찾아야 했어요 각 피부층에서 일어나는 노화 증상을 케어하고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성분들의 합은 어떤 걸까? 3가지 세럼의 입자 사이즈를 서로 다르게 설계하는 정밀한 작업이 있었어요 성분의 효능이 피부까지 전달되면서 각 세럼의 효능을 강력하게 끌어올리면서도 자극은 적은 혁신적인 제품을 가능하게 했죠 이렇게 검증하는 경우 없습니다 300번, 300번 이상 했어요 하나의 세럼 그 자체로도 효능은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3개의 세럼을 동시 사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눈으로 확인한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3층 표적 앤티에이징으로 확실한 변화를 피부로 느껴보세요